수능 시험장에서 자녀의 부정 행위를 적발한 감독관에게 학부모가 직접 찾아가 폭언을 했다고 전해드렸는데요. 이 학부모는 변호사이자 유명 학원 강사인 걸로 확인됐는데 자신이 감독관을 협박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. 보도에 손기준 기자입니다. 경찰 공무원 준비생 사이에서 유명한 학원 강사이자 변호사인 A 씨가 수험생 카페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. A 씨 딸은 시험장에서 종료별이 울렸는데 답안지에 답을 표기해 부정 행위자로 처리됐습니다. A 씨는 다음 날 수능 감독관 학교에 찾아가 내 인생을 망가뜨려주겠다고 폭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사건 열흘 만에 해명글을 올린 겁니다. A 씨는 딸이 부정 행위를 하지 않았고 자신이 감독관에게 폭언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. 자식 문제임으로 끝까지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던 부분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하며 변호사임을 밝힌 것도 법적인 부분을 설명하려다 노출됐을 뿐 변호사 지위를 이용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. 감독관의 학교를 알아낸 건 딸이 감독관 명찰에서 이름을 보고 검색해 찾아낸 것일 뿐 불법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다만 부인의 학교 앞 1인 시위를 한 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. A 씨의 입장문에 대해 서울교사노조는 정식 절차를 밟아 이의를 제기해야지 시험 감독관을 찾아간 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습니다. 수능 감독관 교사도 A 씨가 변명을 늘어놓는 데 대해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A 씨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한 교육부와 교육청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. SBS 송기준입니다. 이승훈입니다.